인사이드아웃 윤지 인사이드아웃의 캐릭터를 멤버에게 적용시킨다면? 아 이건 너무 쉽지? 어...이것은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기보다는 영화를 가서 볼 때 이제... 이제 누구다? 사실... 영어 포스터가 있잖아요 포스터랑 그 지정 캐릭터랑 같이 생긴 사진이 있습니다 암 중에서 제가 슬픔이고요 안 이기고... 정말 감사합니다 네... 여기 있네 채원언니가 버러기 이기고 이것은 너 하하하하 하지마! 졌잖아 겁쟁이 그 친구 그 친구가... 수하고 윙 아 윙 윙 기쁨이는 은채고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 야 뭐하냐 야 뭐하냐